지금 여기는 제 화면, 저희 방, 우리 코리아 팀이고 여기는 중국, 베이징인지 상해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계신 거고 지금 이거는 제가 보이고 있는 이 화면은 중국 성명, 카이구야,不用, 보호시오, 직접 나가서 카이구에 넣어주세요 네, 제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제 스튜디오는 이렇게 멋있게 네, 잘 봤고요 회장님, 잠깐 회의 조정에서 보고 싶다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, 1분만 더 하시고 네, 그래서 다른 데와 달리 지금 저희 방에 있는 사람들도 제 앞에 있는 이 스크린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제 스크린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한국이나 이 발표를 다 똑같은 걸 보고 있다 제가 여기서 할 때도, 코리아에서도 여기를 보고 있고 한국과 같은 화면을 중국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화면을 보고 있어요 네, 그래서 여기 있는 한국 사람도 지금 여러분 보는 이 스크린을 보고 있고 중국에서도 같은 걸 보고 있게 하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를 크게, 제가 여러분하고 눈이 마주치듯이 보고 있고 어떨 때는 이 장면, 제가 지금 노트북에 있는 장면을 크게 해서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을 보느냐 또 발표하는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교실에서 보는 것보다 원격지에서 보는 사람이 더 낫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항 이제 이렇게 해서 구조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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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로 네,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, 여기서도 미팅 중에 해가지고요 잘 다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. 쎄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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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쎄.